4, 4, 2, 5, 5, 3, 4, 4, 2, 4, 3, 1 4, 5, 5, 6, 7, 8, 9, 10 5, 6, 7, 9, 10 6, 7, 9, 10 7, 9, 10 7, 10 8, 11 8, 11 9, 11 9, 12 9, 12 11 11 11 11 12 11 12 12 12 12 12 13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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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15 15 15 15 15 12 13 16 16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5 15 15 16 16 17 15 16 16 16 나왔네. 연시은, 전영빈, 나와. 연시은, 금상.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교내 수학경치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. 잘했어, 시은. 전영빈, 동상.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. 자, 이제 모의고사가 2주도 안 남았네. 다들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지? 네. 나중에 수능 볼 때 후회하기 싫으면 제대로 저 준비해야 돼. 좀 더 당렬하겠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끈적, 끈적, 끈적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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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Andrea. 좋아. 이 정도 걸라. 별로 안 아픈가 본데? 듣기는 처참하지 않네. 야. 줘봐. 왜? 새끼야, 제대로 던져야지. 애 맞았잖아. 야, 그래. 좀... 미안해, 미안해. 공부해. 미안해. 다음부턴 조심해. 미안해. 실수라고. 실수라는데 뭘 조심하라는 거. 사람 존나 먼 주네. 실수. 하지 않게 조심하라고. 야. 너 그거 아냐? 사람들이 너 존나 재수 없어 하는 거. 같은 말을 해도 유독 넌 재수가 없는 거 같아. 네 생각은 어때? 심심한 거. 뭐? 이럴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. 뒤실래? 여기 안수호가 있구냐? 야, 수호야. 안수호. 응. 야, 안수호. 아, 뭐야. 벌써 점심이야? 너냐? 우리... 우리 나은이 걷는 새끼? 나은이? 이나은? 박나은, 박나은? 손나리다, 이 개새끼야. 아, 자꾸 뒤에 와서 밥 한 번 먹은 건데. 나랑 관심 없어. 내 스타일도 아니고. 아, 오늘 점심 메뉴 보냐고. 제, 제이호. 아, 좋은데? 단백질. 아, 좋은데? 야! 오지마. 붙잡았지? 灣 SOGUS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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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리와, 이리와. 야, 야, 야. 이리와, 이리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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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네 운동부가. 야, 에이, 씨! 나, 나, 나. 아니, 시가 아니겠다고! 야 이거 보건실 데리고 가고 형 이름 말하면 뒤진다. 응? 아 그 나 때문에? 어. 아 미안하다. 어. 뭐하냐 교실에서. 맨날 거 스포츠 마사지만 해주면 뭐하냐.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. 그래. 또 지난번처럼 외출하다 걸리면 아주 죽는다. 어? 그래 그래 이따 봅시다. 응 아들 왔어. 시현아 아빠가 또 지금 전지훈련 가야 되거든.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. 네. 선생님한테 연락 왔던데. 또 수업 경시대에 1등 했다며. 연시은 금상. 시현아 아빠가 이 맛에 사는 거 너 알지? 고마워 아들. 고마워 아들. 네. 왜. 왜. 무슨 소리야. 내가 다 얘기해 놨는데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, 그럼 그 만나는 점의 개수는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차되는 점의 개수입니다. 연락을 좀 하니? 그냥 공부하는 건데요. 아빠 간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여러분, 저희 아들이 전교 1등이에요, 1등. 어? 근데 잔소리 하나도 안 해요. 왜냐, 알아서 잘하거든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공부는...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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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, 우리 아들 님을 위해 알겠지? 알겠지? 쾅 바로 져 버릴래. 가자. 이게 2두냐고. 1두냐고 이게. 이게 귀두냐? 균신이야. 귀두가 왜 나와. 6분 12초. 내가 5초면 좀 바꿔줘. 야 소우야. 너 최대 한 번 가봐라. 충분히 가고 남아. 무슨 올림픽 할 것도 아닌데 최대. 제가 볼트 형보다 기록 잘 빠지면 고민해보겠습니다. 볼트 형이 누구야? 볼트야 볼트. 우세인 볼트. 고생했어. 6분 45초. 그렇죠. 쥐새끼 뛰는 거 봐라. 야 씨야. 좀비냐? 이렇게 뛰는 게 더 빠르겠다. 야 그건 아니지. 기다려. 자세게. 기다려. 자세게. 기다려. 자세게. 가져와. 너 이름이 뭐지? 나 이정찬인데. 응. 야 잘 참았어. 5분 48초. 연시은. 넌 체력 좀 키워라. 어? 공부도 다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. 얘들아. 양호실 좀 내려가. 아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얘가 괜찮아요. 뭐가 괜찮아요? 얘가 존나 안괜찮은데. 야. 영재아. 그 재미있는 게 진짜 원장하면 조지잖아. 진짜로. 그때 그 눈 담배 조심해 화장실 조심해 아 씨 뭔 냄새야 이거 아 담배 개 쫀다 어우 더 나아 그만해 부탁이다 어? 나 방해하지 말라고 뭔 쌉석인지 모르겠네 나 얘기했다 봐봐 이 새끼 무게만 존나 잡시 존나 한 일 하니까 못봐 그러니까 부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다시 해봐 똑바로 똑바로 누구라고 야 형들 멈추마가 무면 뒤진다 야 야 이들 뭐 하는 거야 아 아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연씨 괜찮아? 하 한태우 네 뭐야? 장난 안 하네 벌점 받으면 안 되잖아 대학 가야지 연씨 네가 말해봐 진짜 진짜 장난 맞아? 네 장난 맞아요 한 번만 더 그래봐 어? 네 그 상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인이란 부른다는 거예요 공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대동법 나오면 1 2 3 4 5 에서 공인 찾으면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인 나오면 대동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평통보 유통되겠죠 이러면서 누구세요? 배달이요 시킨 적 없는데요 네? 아 여기 맞는데요 뭐야 봄생 너 왜 여기 있어 나 안 시켰는데 어? 아 이거 동백 아파트 백이동 구백 이와 아니야? 여기 101동 여기 102동인데? 아이씨 그렇구나 친구야 나 물 한 잔만 내가 왜? 같은 반 친구잖아 친구야 너무한 거 아니야? 야 뭐? 물 한 잔 정도는 최소하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야 탈수증 와서 어?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물 한 잔 달려야 하는데 뭐? 가만히 서가지고 지금 쓰러지겠다 죽겠다 아아 야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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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지?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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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야 내가 내일 생수 3통 사줄게 흠 공부 열심히 하고 응 내일 보자 엄마 말 잘 줄게 맘은 뭐냐 이거 아아 으 으 으 으 으 새로 전학생이 왔다 범석 인사해 볼까 으 으 응 음 음 음 으 아 자, 다들 범석이랑 잘 지내고. 범석? 어. 어디서 전화 갔어? 아, 나는 문광고에서 전화. 오호호, 새끼 금세자네. 너 문광고면 지원이 알아? 나 지원이랑 개베프인데. 어, 나는 잘 몰라. 지원이를 몰라? 한지원을 모른다고? 나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, 나도 잘 몰라가지고. 나와. 내 자리야. 싫은데. 나오라고. 미친 새끼야, 진짜. 애들 이렇게 요새 수다를 떨어. 형 잠도 못 자게. 형 자도 돼? 응? 응. 안 되시면 와라. 야. 야, 영빈아, 너 진짜 안 마셔? 아, 그니까. 너 아깝게 왜 이렇게 빼는데. 잠시 뭘 벗어라, 이 빡대가리 새끼들아. 야,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져? 대기업이나 취직해라? 야, 영빈아. 아니, 연습 그 새끼 요즘 미친 것 같지 않냐? 어? 존나 귀여울라. 뭐 볼펜 들고 쥐가 뭐 어쩌겠다고, 시발. 아니, 저번에도 개새끼가 존나 쳐다보는데 눈깔 완전 돌았더만. 아, 그 새끼 진짜 죽일 뻔 봤잖아. 지랄, 뭐 가만히 서 있던 거. 아, 지랄 개새야 진짜 모가지 꺾을뻔 했다니까. 왠신 그 새끼 어쩌지. 아무리 번드려도 딜이 안 먹기. 개새끼가 영혼이 안 다친다고. 영혼이. 몰라? 아니, 그 새끼 성도개 미친 새끼니까. 그거 건들면. 영혼이 다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야? 철중이 형이. 어떻게 왔어? 야, 알아듣게 말해. 아, 미쳤어. 니가 말하면 아냐? 자,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심정이 뭘까? 응? 뭘까? 초조안이야, 초조안. 초조안.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. 형, 갔어? 안녕하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선언에서 온 거야. 교통비 수많은 있다. 야, 존나 기다렸어. 야, 희쥐야. 돈 내야지? 너만 돈 냈다. 야, 교통비 10 더 줘봐. 10이면 되겠니? 나 다해 형 세봐 맞겠지 형 같이가 나 물어볼 거 있어 양배 어디가 가해 간다니까 가라가 놀다 가 감사합니다 진짜 간다고?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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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저번에 작은 엄마 우리 집 왔었는데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다면서. 용건만 말해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펜타닐 그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? 여기 못같은 데다가. 뭐 약발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원래 진통주니까 좀 몽롱해지지. 몸도 존해지고 졸립고 몸에 잘 안 맞으면 붙어도 하고. 왜? 아니 그냥 궁금해서. 영빈아. 응? 적당히 나도 해. 내가 뭘 나댔다구 형. 가. 씨발 그지같은 새끼가 진짜. 뭐 지원 잘 지내냐? 내가 말하면. 금융. 표준의 땐 92.0백한 물결전. 여러분의 방송J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. HPL K.O.P. 오늘은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수고했다고 따뜻하다는 말이 저는 못먹는 건 없는가요? 그럼 우리는 응. 맛? 우리는 원래 던지기밖에 안 해. 다음부터는 짓거리 없다. 응. 야, 여자애라니까. 뭐 ㅅ때뿐했네. 비켜. 뭐? 비키라고. 길 막고 있잖아. 근데 이 ㅅ발이 졸라 뛸거 없네. 뒤질래? 개새끼가 눈깔을 존나 마음이 안 드네. 야. 눈 안 깔아? 대가리 빠개버리자면 눈깔라고 이 ㅅ발아. 아, 형. 가라. 사람 좀 가려라. 저 새끼 너 찍으려 그랬잖아. 야. 야. 범석. 다님이 부르던데? 어? 다님이 부른다고. 야. 야. 너. 네. 안 줘. 마셔. 잘 마실게. 아 맞아 나 문강에서 고생 좀 한 것 같더라 어제 지원이랑 통화했거든 어? 너 문강에서 존나 처먹고 다녔다며 그것 때문에 전화 공격? 정말 루저같이? 아니 내가 뭘 어쩌겠다는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자고 앉아 고맙지? 내가 비밀도 지켜주고 친구도 해주니까 응 고마워 고마우면 내 부탁 좀 들어줘라 고마워 이게 뭐야? 받아 국어는 시간 부족한 거 알지? 네 시간 분배 잘해라 예 펀딩하지 말고 예 예 예 벌레가 적도 알아듣는 거 가지고 야 너 뭐해? 앞에 안 봐? 너 왜 이리 와라? 약발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원래 진통제니까 좀 몽롱해지지 몸도 둔해지고 졸리고 몸에 안 맞으면 구토도 하고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대상을 그와 용과는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작성으로 실제로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언제되기도 하면서 야 너 어디 가?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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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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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